하아... 이 녀석을 몇 번 했어요? 한 번 했어요? 한 번 했어? 네 이끼면 어때? 네 다시 한 번 얘기하면 땅콩이 형한테 주는 거야 네 정말 네 알았죠? 네 자연스럽게 네 네 네 자 화이팅 어떻게 됐다? 수명이 수명이 어떻게 제가 물 태우는 거야? 네 한 번에 전혀 해 엠 엠 힘 엠 힘 엠 지금 이 순간 넌 환상 미 지 지민해 주시다 지민해 주시다 스튜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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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있었어? 네 형이 봤는데 만점을 10점이라고 놓고 치면 5전도 안돼 5전도 좀 잘 쳤어요 노래 잘 했어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? 아니 여유가 없어요 너희 중에 한 명도 단 한 명도 여유가 없어요 물론 실리는 건 감안하지만 형이 막 되게 불안했어 뭘 방송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여유가 없어 형이 그랬잖아 연습을 하면 그 다음은 즐기는 거야 무대 올라가면 내가 즐기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누가 일을 시키는 것 같아 일 시켜갖고 막 다 죽어봐 형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거나 너희들이 그동안 연습했던 것에 비하면 그냥 남들은 모르잖아 너희들을 형이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떻게 가르쳤는지 너희들이 무슨 연습을 했는지 너무너무 못했어 내일까지 너희들이 뭔지 너희들이 오늘 한 걸 가만히 계속 봐봐 처음을 잃지마 초심을 앨범 낸 게 다 맞냐 얘들아 형한테 혼나는 건 가족한테 혼나는 거야 괜찮아 오늘 저녁이 뭐 있니 혹시 뱀뱀 만나뵙고 싶었던 분이 와주시는가 어두운 미션 자 잘 짜는 줄 모르겠지만 잠시 뱀 네 네